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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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가 단계적인 경제 재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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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즈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첫 번째 전투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남미의 남방부 국가들이 곧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의 동시대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인종차별 조사 정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단계적인 경제 재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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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즈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첫 번째 전투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남미의 남방부 국가들이 곧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의 동시대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인종차별 조사 정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단계적인 경제 재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프렌치 프렌치 프레즈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첫 번째 전투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남미의 남방부 국가들이 곧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의 동시대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인종차별 조사 정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아멘